네 화신이 어쩔 수 있게 하겠거든요 두개가 보는데 아 약지 알겠다 죽여보자면 네 이거 도저히 허둘면 다 그대로 장실 좀 갔다올게요 도저히 왜 컵장을 안 썼지? 컵장을 못쓰는 방법 어디 보자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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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암습 때 네 아 2 1 0.1초 남고 급장 샀어 아 80허때 80허때부터 암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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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는데 4초 2초 1초 들어갔는데 그 1초짜리 스턴이 0.2초 남았을 때 급장 쓰고 죽었어 하하하 고? 네네 야 근데 하긴 급장 아낼만 하긴 했다 회배가 메지가 아닌데 저는 그냥 도저파한테 급장 막 쓰는 주의라 두루한테 강사는 거 바로 생명 크루스에요 아 저 근데 이거 막판이어야 될 듯 싶습니다. 아 네. 네. 디아나 하죠. 어. 어. WILLY이EV M.R.I.EV 껴고 올게요 Z- low Z- ee' ZD Z- 쇼를 한다 Z- Z- 이거 붙어 줘야지 Z- 이거 Z- 우리 신기도 따라와 줘야지 Z- 저희는 우리 나무 죽어요 Z- 뭐 남자와 운전하라고 내가 더 빨랐지 깼어요 스턴 장갑이에요 칼을 뺏어 흉 보셨어요 힐잘 데뷔중인데 잘랐다 해왔난다 빨라 2초 뒤에 다 떼 아 괜찮 마비 펄 팍 해제 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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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이 있다 근데 이제 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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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아니 나 쿨이었어 짤 막스턴까지 들어간거 이거 대지정령이네 마비급자 대전 깼어요 펫 뒤졌네 살리는중 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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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왼쪽 저가 딜 바람 끊겠어요 탑출 제가 꽂지를 못하 힐잘잘잘잘 펭쳐 조심해 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꽃이랑 다 빠진거다 저 힐잘 없어요 근데 전사기감 어 위험해 위험 힐잘 조심해 힐잘 조심해 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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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 구속탄 칼 봐 힐잘 폭독 폭독 잘 나이포 어 봐줄게 해로나가요 일자리 없어요 다 죽먹고 오오오오게 더 잡고 볼게 지금다 죽었다 아 적가 아 와 붙자 좀 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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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잘 잘려 몇번 잘랐는지 봐야지 저 다섯번 나 몇번이에요? 세번 저거중에 겹친것도 있잖아 흐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송까지 찍